더운 여름 높은 온도와 습도에도 딱 붙는 옷을 입던 A씨 지속적인 외음부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았고 칸디다성 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여름철이면 더욱 발생도가 높은 칸디다성 질염 증상과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디다성 질염이란 곰팡이균인 칸디다균에 의해 발생된 질염으로 여성의 75%가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칸디다성 질염의 증상은 치즈 같은 흰냉이 나오거나 외음부의 가려움증, 부종, 자결감, 배뉴통 등이 있습니다 질염이 의심된다면 진단 및 검사를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임상적 증상 및 소견으로는 자궁경관 내의 질 분비물을 채취한 후 현미경으로 이를 관찰하여 원인균인 칸디다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칸디다성 질염의 예방 방법으로는 면소제의 속옷을 착용하거나 꽉 끼는 옷 착용을 피해야 하며 외음부가 너무 습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줘야 하고 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등 외음부 청결을 유지합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 탓에 질염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질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철저한 위생아 철저한 위생관리와 규칙적인 생활oxICK 감사합니다.